재밌는 세상인 것 같아. 갑자기요? 아니 진짜 이게 세상이 참 재밌네요. 아니 갑자기.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야 갑자기 그렇게. 아니 그냥 뭔가 그냥.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쪽에서 인사를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페이커님 아니신 거. 이게 SK Telecom T1.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 Let's welcome to the stage. SK Telecom T1. Legends never do tha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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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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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페이커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을 이렇게 실제로 보네. 아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뵈니까 너무. 아. 아. 아 예. 아 예. 코로나 때문에. 이야. 고맙습니다. 이야. 많이 민망했겠어요. 하하하하. 저 두 분 가위바위바한 줄 알았어요. 네. 저드렸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드렸어요. 네. 보다기에. 롤드컵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아 롤드컵에 저희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원치 않게 빠르게. 아 이게 좀. 아. 보통 집에서 쉴 때 뭐해? 아 쉴 때 게임하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는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쉴 때 게임은 하죠. 네. 근데. 롤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게임 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인싸 게임이라고 있어요. 네. 어몽어스라고. 마피아 게임. 아 예. 아 그거 맞아요. 들어봤어요. 아 뭐야 시작부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상혁이는 롤하게 잘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 잘 못해요? 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팬들이 보시기에는? 술자리 게임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합니까? 아 저 많이 마셔더라고요. 아 요즘 만두 만두 누가 해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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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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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더라고요. 뭐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못해서. 네. 만취를 하긴 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저도 만취하는 편이에요. 탕수육. 탕수육. 이런 게임 있잖아요. 알아요? 그거 언제적 게임인데 지금. 프로게이머라고 지금. 아 이거 진짜. 혹시나 해서. 네. 제 주변 분 중에는 예전에 김희철 씨가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형도 한번 해봐.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네. PC를 일단 사고 마이크를 일단. 뭐로 사야 됩니까? PC하고 마우스랑 키보드만 있어요. 그럼 페이커 씨한테 얘기하면 좀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추천드려. 좀 그만해. 조셉 좀. 아 영상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왜 자꾸. 아. 친한 분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프로게이머분들에 대한 이게 편견이에요. 아 편견이에요? 그렇죠? 아 맞아. 이런 편견 있죠?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하고 또 광고를 찍으셔가지고. 그렇죠. 너 플렉스가 뭔지 알아? 아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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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연기 늘었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페이커 선수 별명이 불사대마왕 빗상혁. 네 뭐 여러가지 별명이 있지만 이중희는 어떤 별명이 좀 가장 본 이름이 좀 마음에 듭니까? 우리혁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혁. 우리혁. 왜 그게 좀 제일. 뭔가 친근하지 않아요? 저는 불사대마왕 이런거죠. 그렇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왕 이런거 좋아합니다. 기록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롤게임의 세계 최고 팀을 가려내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 3회 우승. 그리고 국내 리그 9회 우승. 국제전을 통상 127승 하셨고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e스포츠 최고의 선수. 네. 이게 롤 월드 챔피언십이 총 지금까지 9번 열렸거든요. 거기서 3번. 그중에 3번을 우승한 거예요? 그중에 3번을 우승했는데 지금 다른 팀에서 2번 우승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3번 우승을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해서. 해야죠. 내 입으로 해야 돼요. 요즘은. 국내에서는 9번 우승했다는 게 되게 또 큰 업적인 것 같아요. 1년에 2번 열리는 데에서 9번을 우승을 하신 겁니까? 네네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게임들을 다 잘하실까요? 한국에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되게 잘 되세요. PC방이라고. 아, PC방. 진짜. 거기서 이제 다 나오시는 거죠. 네. 페이커 선수가 세운 이 기록을 당분간 깰 선수가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되게 좀 많이 했어요, 우승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나오고. 좀 당분간에 아마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그거 얼마에 이따 나올까요? 한 10년 뒤면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10년 뒤면. 네. 연봉과 상금에 대한 소문이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연봉이 지금 50억. 맞아요? 아, 제 연봉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에서는 그냥 국내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탑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50억이 연봉이라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가 이 정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이제 그 어떤 한 곳에서 팀에 와주면 백지수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대로 주겠다. 지금 이게 몇십억, 몇백억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진짜 100억 넘는 선수도 있고. 연봉이요. 네.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이정용만 100억이 넘고. 페이커 씨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나 뭐 외국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왔었는데. 많이 왔었는데. 네, 많이 왔었는데. 근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남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뭐 좀 특별히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도 되게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계시는 곳에서 뛰면은 저에게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아니 근데 올 초에 또 재계약을 하셨어요? 아, 네네. 그쵸. 그럼 이게 또 연봉이 또 오른 겁니까?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아. 저희 뭐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 썼어요. 거기 싸인. 아,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미소가 밝은 거 보니까 좋은 거 하던 거. 그 정도만. 얘기하지 말라고 계약서에 있다잖아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 잘립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시나요? 저는 거의 돈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쓰고 싶은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왜 뭐 각자 취미생활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뭐 약간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면 뭐 패션. 저는 패션에는 전혀 돈을 안 써가지고. 어? 아니던데 보니까 그 저기 GD 그 스페셜 에디션 그거. 아, 그거는 근데 선물 받았어요. 그 신발 이거 이거. 신발끈에 제가 김치 국물을 쏟아버려가지고. 아, 이 7학년이고. 아, 그래서 이게 저 팬 여러분들이 요거는 김치 국물 에디션이라고. 아, 정말. 그죠? 맞죠? 김치찌개 에디션. 아, 김치찌개 에디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큰 돈을 써본 건 언제예요? 집 쌌을 때? 아, 집 쌌을 때? 집은 진짜 큰 돈 써야 되죠. 페이커가 게임에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그나마 독서? 독서한다든지. 저는 혼자서 이제 집에서 있는 게 좋죠. 만약에 내가 페이커를 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아, 내가 페이커인데 하면서. 아, 페이커입니다. 자기야, 어딜 다녀? 어딜 다녀? 어떻게 알아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페이커입니다. 그랬으면 우승 이렇게 많이 못 했죠? 아니, 안 했겠죠. 오롯이 그냥 나에 집중하고 게임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우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농구 황제 마이크 조단이. 보통 선수들은 농구 다 끝나면 놀러 가잖아요. 마이크 조단이 막 혼자 숙소로 들어간다고. 자기를 이길 상대가 없으니까 허구의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상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페이커 씨도 약간. 다큐멘터리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봤는데. 봤어요? 아 그거를 왜 마치 본인이 조세한 것처럼. 찍지 말아주세요. 뭐 나이도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근데 프로게이머 중에는 좀 고참에 속하는 겁니까? 저 20대 중반부터는 거의 10% 정도. 어? 왜요? 사실. 아니 그러면 보통 10대나 20대 초반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은퇴는 사실 나이보다는 그런 기량 같은 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거의 10대에서 20대가 많은 이유가. 그때가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때잖아요. 팀넷 최연장자라고 좀 얘기 들었어요. 야 25인데 최연장자입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최연소는 지금 몇 살이요? 최연소는 18살인가? 팀원들이 약간 페이커 선수의 아재 개그 때문에 좀 힘들어 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요즘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어떤 아이를 그러세요? 아 우리 그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주변에서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가장 많은 빈축을 샀던 아재 개그가 뭡니까? 아..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막 이런 거. 어? 저거 보는데? 어? 괜찮은데? 본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잠깐 내가. 아 네 제 겁니다. 아 보니까요.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이거는 괜찮은데? 바이바이 두바이. 바이바이 두바이. 바이바이 두바이. 바이바이 두바이야. 야마 야마 미얀마. 뭐 이런 거 이제 왕성강 씨가. 좀 괜찮은데요? 네. 근데 이제 가지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괜찮은 거 같은데? 보통 괜찮은데? 하루에 보통 이게 시즌이면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십니까? 훈련이나 이런 거를. 거의 10시간에서 선수마다 달라요. 14시간? 12시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새벽까지. 새벽 4시까지. 3시, 4시까지. 연습할 때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계속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게임도 하고. 전략회의도 좀 하고. 네 전략회의 그런 것도 하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야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진짜 너무 좋겠다. 야 그리고 돈 벌고 상금 타고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도 힘들잖아요 이게.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게임하다가 쉬고 싶을 때는. 그럼요. 힘들 때도 있죠. 아니 왜냐면 이게 좀 많은 팬들이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면은. 이런 또 이게 부담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8년차 프로게이머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그 이유가 게임하다 보면. 좀 가끔씩. 아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왜 이걸. 일로 하고 있지.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힘들다.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취향이 맞아서 오래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충이 좀 있죠. 어떤 보충이 좀 있습니까? 1년 365일에는 남들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프로게이머가. 우리가 사실 간과하는 게 좀 이 부분이네요. 결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아 그 생각을 못 했네. 게임 자체도. 되게 오래 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진짜 몸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앉아 있으면은.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도 솔직히 재밌습니까? 진짜 소위 말해서 내가 하다가 미친다 막 이럴 때는 언제. 제가 잘했을 때. 저는 게임이 진짜. 지면 재미없고. 이기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똑같구나. 진짜. 맞아 맞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웃기면 너무 좋고. 웃기면 너무 기분 좋고.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게 취미였던 사람들이. 직업이 되는 거니까. 비슷하시네. 그럼요 그럼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좀 그. 행복한 순간은 언제가 좀 나에게. 저는 우승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우승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뤄지는 면에서. 궁극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솔직하네. 되게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거는 또.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하다. 내 스스로의 또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군요. 아니 이게 매번 명경기를 보여주지만.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경기를 곱쳐면 어떤 경기일까요? 저는 13년도가 제가 처음 데뷔한 해거든요. 그때 처음 결승전에 올라가서 했을 때가 가장. 명경기에서. 경기 딱 해서 우승했을 때. 그때 저희가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1, 2경기 때 잠실에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근데 3경기가 되자마자 바로 비가 그치면서. 이겼던 기억이. 그래서. 저희 경기장 쪽에만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주에는 다 비가 오는데. 팀원들이랑. 감독님이랑 경기 끝나고. 다들. 막 세레모니 하는데. 감독님 혼자 울고 계시고. 아 진짜. 저는 눈물이 안 나도. 우승할 때도 눈물이 좀 안 났다 얘기했는데. 2017년에 로드컵 결승전. 패배 후에. 네. 눈물이 좀. 네.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우승을 차지한 한국의 삼성 갤럭시 팀. 삼성 갤럭시. 그런데 경기가 끝나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배 후 눈물을 보이는 한 선수.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시켜보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부담감에. 좀.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어.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좀. 힘든 적은 있었는데. 아 뭐예요? 제가 18년도 때가 되게 성적이 안 나오고. 안 좋은 시기였는데.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근데 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때. 상담도 많이 받으면서. 스포츠 심리학 하시는. 박사님한테. 그런. 꼭. 그런 걸 좀 받고 나서.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K텔레콤. SK. 일곱 번째. 고생. 익숙하죠? 사실. 익숙하긴 한데. 최근에는. 최근에 너무 결승전을 못 와가지고.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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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또 얼마나 본인 스스로의 그 고민의 시간과. 그렇죠. 번뇌의 시간이 또 있으셨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유키즈 섭외를 받고. 네. 본인이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님 좀 뵙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저도 한번 페이커 님을 한번 좀 뵙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황제끼리 만났네요. 아. 저는 좀 빠져 있겠습니다. 아. 아. 아니 진짜 저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어때서요? 이렇게 서로 보니까.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혹시 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만나면. 뭐 있으세요? 네.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일이죠.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일이고. 여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여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서.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한 70%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30%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아 또 30%의 책임감이 또. 그렇죠. 성적에 대한 압박이라는. 아 있죠 있죠. 네. 이게 사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나는 그냥 즐기고 싶지만.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고. 그거에 어울리는 보상을 받는 만큼. 내가 또 그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좀. 조용조용한 거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보다. 우리가 좀 조용조용합니까. 저희가 좀. 칭찬 같으면서도 한편을 우리가. 아 너무 좀 잔잔한가 프로그램이. 아. 조용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진지한 거. 아 집중. 집중되는 분이요. 속 안에는 진짜 좀. 소통. 소통. 진짜 그야말로 소통. 아 나는 지금 진지한 분위기인데. 슬리퍼 보고 깜짝 놀랐네. 본인이 산 거예요? 궁금해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있는 거. 아 나는 본인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또 취향 전주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저 두 마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페이커는. 우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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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당분간에 이제 좀. 비어있는 저를 좀 채우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야죠. 유키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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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 자신의 뜻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중국 총나라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기 전 임금에게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흔히 경기나 경쟁에 참가 의사를 밝힐 때 이것을 던지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딱 들으면 아 그거죠? 아세요? 지금 약간 몇 개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요? 네. 3. 아 이거 뭐지? 알 것 같은데. 들으면 아마 알 거예요. 정답은요? 정갈? 정갈. 정답은요? 출사표입니다. 아 출사표. 뭐야? 뭐야? 아 반응을 보니. 가재는 개편. 뭐야? 이거 뭐지? 아 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가재 선물 세트네. 아 이걸 어딜 가고 다녀요? 해산물 안으로 하는데. 이거는 색깔의 김치찌개를 흘려도 괜찮겠네요. 이거 좀 힙한데요? 어 약간 어 이건 힙하다. 어 괜찮다. 이것까지 하면 약간 장난인데. 네네. 슬리퍼하고 이것만 하면 진짜야. 이거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편히 또 쉬시고 내년 대회 또 열심히 훈련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K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